자 그 다음에 402페이지 보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당성 분석 타당성 분석이 있는데요. 크게 나누게 되면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교재를 보면 지역경제 분석 부터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 있는데 405페이지가 보시면 거기 하단에 부동산 분석의 체계라고 있죠. 그래서 시장 분석하고 경제성 분석으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체계를 보면요. 지역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 그 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투자 분석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 위에 거 이렇게 밑 앞에 거 이거 세 가지가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시장 분석이고 얘가 선행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통해서 이 개발 사업이 시장에서 채택될 수 있느냐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시장 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얘네 둘이 무슨 분석이냐면 이게 경제성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성 분석은 우리가 후행 분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시장성이 있다 손치더라도 뭐가 뒷받침이 안 되면 수익성이 뒷받침이 안 되면 개발 사업은 추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등호를 매긴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가 제일 상위 레벨의 분석인 거예요. 투자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에 이 분석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순서도 한번 인용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 분석에서 보시게 되면 순서가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성 분석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지역 경제 분석이라는 걸 보시면 402페이지에 지역 경제 분석은 지역의 경제 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지표를 우리가 분석한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개발업자들은 지역 경제 분석에서 특정한 지역이나 도시의 모든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뭐를 분석하냐면 수요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지역마다 도시마다 보게 되면요. 들어가 있는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그죠? 그리고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피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는데 기반 산업의 성장 여부에 따라서 그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 경제 분석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동산 개발 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시 같은 이 지역은 이 지역의 기반 산업이었던 자동차 공장이 폐쇄됐죠. 여기 지역 경제가 많이 피폐했다는 얘기죠. 여기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봐야 분양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상주라고 하는 도시 있죠. 원래 나온 거. 이번에 인구 10만이 미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상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지금 근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10만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그 지자체에 적용되는 등급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3급이 근무해야 되는 건데 4급으로. 직급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도시에 대한 부분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 저게 군 단위로 격화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규모도 틀려지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보다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지역에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분석을 하냐면 시장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개발업자는 모든 수요를 다 자기가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급하고자 하는 특정한 부동산이 있죠.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시장을 뭐 하는 거예요. 세분화하고 시장을 차별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지역에 가장 크게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 지역은 대학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주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기숙사에만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지낼 수 있는 어떤 원룸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기획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도 원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의 원룸과는 좀 차별화된 설계라든가 기획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런 특정한 부동산을 가지고 분석이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분석이다. 시장 분석이고. 그럼 시장성 분석이라는 거는 전단계에서 조사한 이 부동산이 있죠. 이게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거를 조사하는 게 무슨 분석. 그게 시장성 분석이에요. 이게 시험에서 한 두 번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무슨 분석을 하냐면 이 분석을 해요. 흡수율 분석. 이 흡수율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의 자료를 토대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상에서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용어를 알아둬야 돼요. 시장성 분석 그다음에 흡수율 분석에 관한 용어는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403페이지에 가면 맨 상단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했을 때 동그라미 A 있죠. 개발된 부동산의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경쟁력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밑줄 치고 기억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가면 박스에 참고의 흡수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흡수율 분석에 대한 부분은요. 내용을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죠. 그 추세라는 게 결국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과거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의 수요 있죠. 그거를 예측하는 데 쓰는 게 흡수율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분석이라는 얘기죠. 경제성 분석에서 하는 거는요. 처음에 나오는 게 이게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403페이지의 박스 밑에 보면 타당성 분석이란 대상 개발 사업이 충분한 수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있는 시장 분석을 통해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개발 사업에 대한 뭐를 판단하냐면 수익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익성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프로젝트 금융이라고 배웠죠. 프로젝트 금융이라는 것은 그 개발 사업부터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기초로 해서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을지의 여부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성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맨 마지막에 가면 타당성 분석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행하나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놨죠. 이건 아까 개발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법률적,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니까 뭐를 이 수익성 여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무슨 분석이냐면 투자 분석인 거예요. 그러면 이 투자 분석이라는 것은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남아있죠. 투자 분석에서는 대상 개발 사업을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 분석해서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개발업자는요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이 부지가 있으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주상복합을 갖다가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피스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가를 지어서 분양할 것인지 이렇게 다양한 용도를 가지고 이 분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중에 가장 무슨 이용이 될 수 있는 거 최고, 최선의 이용이 있죠. 다른 말로 최유의 이용이라고 그래요. 이게 될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선택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하단에 박스 예제 있죠. 예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기억에 시장성 분석은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걸 말한다고 해놨죠. 맞는 표현이겠죠.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업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디귿을 가면 흡수율 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의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있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얘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지 과거의 현재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런 박스의 문제를 푸실 때는 지금 제가 한 대로 기억 풀고 니음 풀고 디귿 풀고 리을 풀고 미음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억을 풀어봤는데 기억이 맞죠. 기억이 맞으면 밑에 지문에서 4번하고 5번은 일단 빼야 돼요. 기억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니은을 봤는데 니은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번도 아웃인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게 2번하고 3번만 남잖아요. 그럼 차이가 뭐냐면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런데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배율로 나오는 게 문제가 좀 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런 요령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1차는 무조건 시간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빨리빨리 풀라고 하면 이런 요령을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5개 지문을 다 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406페이지 상단에 가면 공공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거긴 별표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우리 교재는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민간 개발 사업 방식이라고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관련 법령이 또 존재해요. 여기도 존재하는데 그 보면 종류가 한 다섯 가지 돼 있죠. 다섯 가지 돼 있는데 민간 자본 유치 사업 방식에서는 일단 이 BTO라는 애하고요. BTL이라는 애가 일단 기준이에요. BTO, BTL.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도로라든가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또는 복합 터미널 단체라든가 또는 복합 터미널 단체라든가 대학 기숙사라든가 아니면 군인 아파트라든가 학교라든가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있죠. 그러면 이게 지자체별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시설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을 공급을 하려고 하면 막대한 뭐가 필요해요.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도 이거 추진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 확보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를 끌어당겨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거. 우리가 민자를 유치한다고 그러죠. 줄여서. 그래서 그런 걸 유치할 때 그럼 여기 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빌드의 약어예요. 거기 보면 영문으로 돼 있죠. 빌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민간 업자가 먼저 돈을 대서 개발 사업을 뭘 하는 거예요. 완공을 해요. 완공을 한 다음에 이 시설에 대해서 트랜스퍼라는 건 뭐냐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정부나 지자체에게 뭐를 이전해 준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외국에서는 개발업자가 완성을 하면 자기가 운영해서 수익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발생해요. 이전해 주고 그 대가로 민간 사업자는 뭐를 획득하냐면 운영권을 획득을 해서 이 운영을 통해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방식은요. 주로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설치해가지고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냐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용료를 가지고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 우리가 BTO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거기 보면 사용료 징수를 통해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 놨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하면 이 방식이에요. 반대로 외국은 주로 이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이걸 짓죠. 짓고 난 다음에 민간 사업자가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하는 거예요. 회수한 다음에 그 나라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구조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건설사들도요. 외국에 나가가지고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아시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걔네가 이런 기반 인설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가 설치를 해주고 거기다가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 다 회수한 다음에 나중에 그 나라 나올 때 기부 체납하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거하고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이게 시험에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BTL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L이라는 건 뭐 얘기했냐면 리스예요. 리스 그러면 BTL 방식은 주로 어디에 쓰냐면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 대학 기숙사라든가 군인 아파트 학교 그 다음에 도서관 있죠. 이거는 시설 사용자에게 뭐를 받기 힘든 거예요. 사용료를 받기가 어렵죠. 그렇잖아요. 군인 아파트 지었는데 군인들에게 비싼 임대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받아갖고는 투자비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소유권을 넘겨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군인 아파트를 지었다고 하면 군인 아파트에 대해서 뭐를 체결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군인 아파트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소유권을 정부에게 국방부에게 만약에 넘겨주는 대가로 국방부는 그 군인 아파트에 대해서 하고 민간사업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국방부가 대신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설을 갖다가 뭐를 해서 임차해서 누구에게 임차하겠어요. 정부나 지자체에게 임차해서 그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임대료를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지었을 때 학생들에게 사용료 받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인 건 알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정부나 지자체는 아니면 교육청으로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지어주고 난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대신에 여기 민간업자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하고 이쪽으로 소유권 넘겨주는 대가로 이 건물에 대한 뭐를 체결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업자에게 뭐를 지급하는 걸로 임대료를 줘서 투자비를 회수하기까지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얘는 사전에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책정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용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니까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용어상에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얘네 둘이 축이에요. bto하고 btl이 축이니까 그렇게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입지 개수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끔 계산상의 논리로 언급은 되긴 하는데 입지 개수를 가지고요. 그 지역의 주된 산업이 기반 산업이냐 아니냐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입지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그 지역의 산업은 기반 산업하고 비기반 산업만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기반 산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을 기반 산업이라고 그러고요. 비기반 산업은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입지 개수를 계산을 할 때는요. 이게 전국의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예를 들어서 A 지역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분의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를 가지고 뭐를 우리가 구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거는 전국의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나올 거고요. 이거는 A 지역 X 산업에 대한 고용률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1일 수도 있고요. 1보다 클 수도 있고 1보다 작을 수도 있죠.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A 지역 X 산업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A 지역은 X 산업이 특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동차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전국의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분에 울산 지역이 있죠. 자동차 산업의 고용자 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울산에 H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산업은 자동차 산업은 그 지역의 무슨 산업이 되겠어요.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무슨 산업 기반 산업. 1보다 작으면 비기반 산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생산해서 그냥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1이라는 얘기는 전국 평균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특화되어 있다는 걸 알아보면 1보다 크게 나타나야겠죠. 그러면 얘를 만약에 계산하라고 유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하단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다음은 각 도시별 산업별 고용자 수를 나타난 표이다. 섬유산업의 입지 개수가 높은 도시 순으로 나열된 걸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섬유산업을 기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가 2천 명이죠. 그렇잖아요. 2천 그런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게 천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러면 전국 평균은 얼마 나오겠어요. 0.5가 되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C가 있을 때 이거는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암산으로 유도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A도시의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가 얼마예요. 400이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는 2를 넘어서겠어요 안 넘어서겠어요. 넘어가겠죠. 얘가 400인데 얘가 0.5를 넘어선다고요. 0.5를 400분의 200 그래야지 0.5 나오는데 400분의 250 그러니까 0.5를 넘어서겠죠. 그러면 얘가 0.5일 때 얘가 0.5보다 크다는 얘기는 2를 넘어서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B를 가보시면 B는 전체 산업의 고용인구가 500이죠. 500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250이면 얘는 0.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C를 갖다가 보게 되면 전체의 고용인구가 1,100이죠. 1,100인데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500이잖아요. 그 얘기는 0.5에 못 미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 A, B, C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대입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계산을 그렇게 해도록 해준 거예요. 출제자가 배열을. 그래서 A, B, C 순위라고 이렇게. 그런데 왜 이렇게 할 때 계산에 대한 걸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음에도 우리가 크게 자꾸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배우니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전에 가면 이게 바뀐다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어? 틀리잖아요. 요령하고 그러면 당황하는 거예요. 답은 안 나오고 시간은 뺏기고 그래서 계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면 전체 25% 비중이에요. 그러면 이론이 30문학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전체 75% 비중이라고요. 그런데 얘가 10개가 나올 때 얘를 쉽게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도 몇 개 이상 맞을 수 있는 거예요. 24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굳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에. 가는 거다 공부하신 분들 보면 계산을 내가 해야지만 이게 합격을 그런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이거 많이 내면 얘를 쉽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자 뒤에 보게 되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나와 있죠.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기반산업은 지역 밖으로 수출되는 산업이고요. 비기반산업은 지역 자체에서 소비되는 산업을 우리가 비기반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여기 이 도시에도 왜 의원 병원 있잖아요. 그거는 여기 도시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걸 외부로 수출하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산업은 틀리죠. 저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울산에서 생산해서 전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명확하게 구별하기 힘들어요. 여기 만약에 무슨 한의원이 있는데 그럼 한의원은 여기서 이 동네 사람들 생각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워낙 유명해요. 침술이. 그럼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려들 수 있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경계를 확실하게 구별하는 것은 좀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틀에서만 그렇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지역의 기반 산업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게 경제기반 승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밑에 가면 경제기반 승수 있죠. 경제기반 승수 박스로 되어 있으면서 1-B기반 비율 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경제기반 승수가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1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전체 고용인구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 산업에. 그러면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이 있죠. 두 개를 합한 게 1인데 거기서 비기반 산업 비율을 빼면 뭐가 되겠어요.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이렇게 해도 표시해 갈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원래 공식은 이런 거예요. 델타 T는 1-N분의 1 곱하기 델타 B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1-N분의 1 있죠. 이게 이거예요. 여기 N이라는 게 비기반 산업 비율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빼면 기반 산업 비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델타 B라는 건 뭐냐면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소득 등에 대한 변화 있죠. 이 델타라는 게 미산 변압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도시 전체에 있죠. 도시 전체의 고용, 인구, 소득 등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령 예들어서 이 지역의 비기반 산업 비율이 가령 예들어서 80%라고 보자고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몇 프로? 80% 그러면 1-니까 100분의 80이니까 0.8이겠죠. 그럼 1에서 0.8 빼면 얼마 나오겠어요. 0.2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0.2분의 1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5 나온다고요. 그럼 만약에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을 고용하죠. 그러면 도시 전체에서는 5,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면 그런 점포가 차려질 것이고 거기에 맞는 고용이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래요. 90%면 1-0.9죠. 100분의 90이니까 0.9니까. 그럼 1에서 0.9 빼면 0.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10 나오는 거예요. 그럼 1,000명 고용하면 도시 전체로는 1,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기반 승수라는 것은요. 비기반 산업 비율이 커질수록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도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 논리는 시험에서 인용한 설례는 없어요. 이론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등장하고 그다음에는 등장을 잘 안 하는데 저기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 한 번씩 쓸 수는 있는데 자주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어만 정확하게 판단하셔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여기 자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424페이지에 관리로 가시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학계론에서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을 다 소화하시기는 힘드세요. 100을 다 이해하고 정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한 80%의 이의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필요한 점수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시험보로 들어가면 24개만 딱 찍어놓고 민법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편리하게. 그런데 현실은 그러질 못하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할 때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잘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공부는 합격한 다음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희들이 강의해드리는 거는 육지점을 맞을 수 있는 방법론을 알려주는 거지. 그렇죠? 학문적인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전에 가서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거는 실전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부연적으로 하는 얘기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시험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애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쪽 부분에 대한 것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구두로 얘기하고 넘어가거나 이런 애들은 출제 빈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10년에 한 번. 그렇죠? 뭐 나올까 말까 한 애들까지도 우리가 중점을 둬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게. 분량이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면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1차가 정리가 되면 2차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6개 과목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분량이 확 늘어날 거예요. 지금 1차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맞아서 빨리 이 바닥을 뜨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래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미련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보면은 학원마다 등록을 해놓고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나오겠다고. 나오긴 뭘 3월 달에 나와요. 그거를. 참 참.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심리적으로는 3월부터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하죠. 뭐 나오면 뭘 열심히 하겠어요. 또 적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덩이 100에서 못 앉아 있겠다. 엉덩이 9살 100일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들은 이걸 지금 보내고 있다고요. 4개월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금방 갔잖아요. 그럼 얘라고 금방 안 가겠냐고요. 얘도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언제서부터 이제 불바퀴 시작하냐면 얘 이제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기로에 서는 거예요. 7월 달 들어가면 책은 여섯 건이지 불량 안 많지 그동안에 해놓은 거는 없지 그러면 이제 혼자서 타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앞만 봐도 나는 차 요즘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 그럼 내가 1차만 하는 걸로 하자.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을 설득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 양보부터 설득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원래 이 시험이 1년에 끝나는 시험이 아니래. 이게 원래 한 2년에서 3년 걸리는 시험이래. 그러니까 올해는 한 1차만 하고 김 총각은 안 그럴 것 같아? 집에다 또 아버님하고 같이 나오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아버님 이거 알아봤는데요. 이 시험이 말이죠. 아우 이거 쉽지 않은 시험이래요. 현직 변호사들도 따기 힘든 시험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1년에는 힘들고 한 2년은 걸려야 된대요. 그래서 올해는 한 1차만 합격하는데 초점을 두고 물론 열심히 해보는데 안 되면 내년에 2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되풀이 되는 거예요. 10년 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금방이잖아요 이거. 이건 이제 간 거 이거. 이거 남은 거 이거 이거. 어떡할 거냐 이거 이거. 이것도 금방 간다고요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 다음 달에 해야지. 그리고 또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은 짝수 달에는 공부 안 해요. 주로 이제 홀수 달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왜? 홀수 달에 개강이니까. 그렇잖아요. 1, 3, 5, 7, 9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1월 달에 개강하고 3월 달에 개강하고 이렇게 가니까 중간에 걸리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맨날 앞에만 보지 말고. 맨날. 공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앞에 지 펼치잖아요. 그런데 앞에 지는 자꾸 보다 보니까 손대도 묻고 보면 대충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를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서는 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덮어야 되죠. 그럼 앞에 것도 까먹죠. 그럼 다시 또 첫 페이지 또 돌아가죠. 얼마나 지겨워요. 그렇죠? 그냥 한 파트씩 해보는 거예요. 해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단합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개발은 우리가 여기서 별표하는 거 몇 개나 돼요. 아까 개발의 단계 좀 알아달라고 그랬고 위험 알아달라고 그랬고 타당성 분석 알아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민간 자본 유치 사업이 있죠. 그다음에 민간 개발 방식이 한 대여섯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안에서 몇 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두 개 세 개 나온다는 거예요. 범위를 좁혀주잖아요. 그럼 그 부분을 잘 정리하라고요. 그럼 나중에 모의고사를 봐도 그 범주를 크게 안 벗어난다고요. 그러면 여기 권리 있죠. 권리는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하나 정도 나온다고요. 평균. 이 달랑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렵게도 안 줘요.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틀린다는 거는 진짜 성격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권리의 개념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리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권리라는 것은 부동산을 그 목적에 맞게 최유호 이용할 수 있도록 취득, 보존, 이용, 계량 등 운영에 관련되는 일체 행위를 말하고 권리에는 처분의 개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권리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을 이용 또는 뭐 했어요. 개발했잖아요. 그다음 단계에 나오는 게 바로 뭐겠어요. 권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나오는 게 부동산을 뭐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죠. 그 전 단계가 바로 뭐라는 얘기예요. 권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부동산 개발했으면 지금부터는 뭐를 잘해야 돼요. 권리를 잘해야 돼요. 수명이 긴 제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가 왜 필요하냐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라는 것은요. 다 여기에서 비롯이 돼요. 도시화라는 것에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 도시로 인구가 어떻게 돼요. 집중이 돼요. 그럼 이 수요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가 발달하면요. 건축 기술이 발달을 해서 엘리베이터 등이 개발이 되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엘리베이터가 개발이 되면 건물의 규모가 대형화 고층화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옛날에 단독주택 같으면 내가 관리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 개념 하면 전유부분은 내가 관리해도 공용부분은 내가 관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고요. 지금은 또 부재 소유자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우리가 라이프사이클이 내가 태어난 곳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이었어요. 농업시대 때는.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가 되면서 지금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니죠. 외지에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일일이 가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리자를 두고 그 사람을 하여금 관리하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그게 관리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영역별 분류라고 해요. 여기에서는 분류하면 자산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관리라는 게 있고요. 시설관리 이렇게 나눠줘요. 그래서 어센 매니지먼트라든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라든가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대요. 여기 있는 부동산관리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보면 자산관리가 있고 부동산관리가 있고 시설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가 이거예요. 자산관리. 그래서 자산관리의 업무 영역 정도는 알아두시면 돼요. 거기 보면 425쪽에 맨 상단에 다섯 가지 명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얘가 왜 상위 레벨의 관리냐면 얘 하나만 유일하게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관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도 들어가냐면요. 부동산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죠. 리모델링을 결정하는 것도 자산관리의 방법이에요. 부동산을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물의 가치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구별하시면 돼요. 제일 상위 레벨의 관리가 무슨 관리다. 자산관리. 걔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과 매각관리 이거잖아요. 나머지 보면 설비의 건물 청소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관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상식적인 선에서 풀 수 있게끔 줘요. 여기는 그냥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용적 분류라고 있어요. 내용적 분류를 보게 되면 법률적 관리, 경제적 관리, 그다음에 무슨 관리가 있다. 기술적 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도 복잡하게 하실 거 없어요. 거기 있는 거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법률적 관리인데 권리 분석과 조정이 있죠. 어디서 하겠어요. 법률적에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적 관리에 무슨 관리가 들어간다는 거. 계약관리가 법률 관리에 포함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 옆에 경제적 관리 있죠. 거기 가면 수지 관리가 있고 인력 관리가 있잖아요. 그럼 회계관리는 당연히 어디서 하겠어요. 경제적 관리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문으로 쓸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인력 관리가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경제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적 관리에서는요. 부동산에 대한 경계 측량 같은 걸 실시하는 것 있죠. 그거는 무슨 관리에 들어간다. 그건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 이런 정도만 포인트 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답으로 유도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뒷페이지 가시면 중간 박스에 보면 갑자기 참고 난에 대상 부동산의 유지 활동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원래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따로 빼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별도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외국에 유명한 대학 중에 예일되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가 예방적 유지 활동.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인 거예요. 사전적으로. 주요 시설물 있죠. 그렇죠. 우리가 왜 공동주택이 있죠. 아파트 단지에 가게 되면 거기 전기 시설이 있죠. 엘리베이터랑 이런 거. 걔네들은 전기 점검과 수시 점검을 계속해요. 그러면 그 점검을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일상적인 거는 청소, 쓰레기 수거, 소독 이런 거 하는 거고요. 대응적이라는 거는 이건 사후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소모품 있죠. 얘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즉시 교체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한 번 바꿔서 나온 적도 있어요. 예방적하고 뭐하고 대응적하고.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있고.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관리 방식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별표하는 거예요. 이 관리 방식별 분류를 보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가관리라는 게 있어요. 자가관리 다른 말로 직접 관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주로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면 단독주택이라든가 한 2층에서 3층 규모의 소규모 건물 있죠. 그거 관리하는 게 자가관리예요. 가장 오래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가관리의 가장 큰 장점이 뭐겠어요. 자가관리. 이게 잘 된다고요. 기밀 유지가. 즉 여러분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떠들지만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무슨 관리예요. 자관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의사 결정이 신속해요. 자기 집이니까 어디를 손을 보겠다 페인트 칠 새로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상당히 어떻게 해야 돼요.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종합적인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소유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결의 계약 체결할 때 자기가 할 수도 있고 방 하나 세주는 것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관리가 자관리에 속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집 관리를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경제 기술 모든 부분의 관리를 다 여러분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주택일 때. 단독주택일 때. 그거 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겠어요. 단점은.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뭐가 있냐면요. 거기 보면 디귿에 뭐라고 해놨냐면 비전문적인 관리로 인해 관리의 타성화가 나올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게 관리의 타성화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무사 안일주의 또는 매너리즘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단독주택이잖아요. 여기 담장이 좀 파손이 되면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귀찮거든요. 저게 작년에도 버텼는데 올해도 뭐 큰 문제 있겠어. 뭐 이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이게 붕괴가 돼가지고 길 가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귀찮은 거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면 위탁관리 있죠. 위탁관리는 우리가 외주관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뭐겠어요. 일단 전문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매너리즘을 탈피해 주겠죠. 돈 받고 관리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단점은 뭐겠어요. 기밀 유지가 안 되죠. 이번에 왜 대표적인 우리나라 항공사 왜 갑질 사건 나왔잖아요. 증언이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거기 뭐 이랬던 정원사 운전사 가정부 이런 사람들한테 증언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주주면 기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신속하지 못하죠. 소유자 의사를 다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얘네 이거 크로스라고요. 그렇죠. 얘 장점이 얘 단점이 되고요. 얘 단점이 얘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을 놓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고 있어요. 혼합관리라는 것은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인 관리가 뭐라고 그런다. 혼합관리라고 그래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하고요. 위탁관리의 장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네가 외주를 준다는 것은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모든 분야를 다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청소만 위탁을 준다든가 경비만 위탁을 준다든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잘 운영을 하면 양쪽의 장점만을 취합하면 아주 효율적인 관리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요. 이것도 시험에 썼었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물에 외주를 줬는데 청소를 외주를 줬어요. 그런데 청소라는 게 대부분 이렇잖아요. 계단하고 복도를 청소할 수 있고 화장실 청소가 있잖아요. 각 층마다. 그런데 이게 계약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청소를 할 때 포괄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되면 화장실 청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이걸 싸게 외주를 주려고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화장실까지도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싸게 들어갔으니까 그건 빼고 해준다고 생각하고 화장실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입주자들이 컴플레인 할 수 있죠. 그러면 왜 이건 안 해주느냐. 그게 아니라 명시 안 돼 있지 않느냐. 이 금액이면 당연히 거기는 빼고 해주는 걸로 우리는 한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몇 번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도 문제 자체에서 나오는 게 어렵잖아요. 뒤로 넘어가시면 거기 430페이지에 예제 나와 있죠.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질문에 보면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틀렸잖아요.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무슨 관리예요. 그건 위탁관리잖아요. 그렇죠.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관리 활동 요거는 지금 참고하셔도 되고요. 43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436페이지 가시면 하단에 문제 6번이 있죠. 건물의 내용 연수와 생애주기 및 관리 방식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5번 지문을 가면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의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때 이게 전문 관리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느 건물의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이나 돈 이런 거 취급하는 거는 위탁을 주고 본인은 청소하고 다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틀린다는 얘기는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어있고 438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마케팅 그다음에 광고활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면 몇 개 나온다.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하나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 나오냐면 438페이지 하단에 가면 양가로 3번의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 회차 쭉 깔려있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마케팅에서는 얘를 정리를 잘해두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마케팅 마무리하고 간평으로 가시죠. 그렇죠. god